K-뱅크가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대출 상품 확대를 통한 수익 성장에 나섭니다. K-뱅크는 지난 2022년 증시 입성을 추진했는데요. 당시 시장 침체로 인한 저평가를 우려해 한 차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. 올해 상장에 다시 도전하는 K-뱅크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최우영 K-뱅크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상장 이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최잉장은 기업금융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. 오는 30일 상장을 앞둔 K-뱅크는 16일까지 진행하는 수익 예측을 거쳐 2달 18일 공모가를 확정합니다.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. 이스토마토의 강력 study 속 Tunota